자 3편 오늘 주제는 아기 수면 교육도 하고 아기랑 대화도 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실제로 딸을 키우면서 사용한 방법을 아낌없이 나누어 드릴 텐데요 요즘 수면 교육 이야기하는 걸 자주 듣습니다 전 그런 말 들으면 좀 안타깝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수면이 교육의 대상이라면 이건 좀 문제이지 않나요? 수면은 가장 아름다운 휴식이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기가 수면을 아름다운 휴식으로 받아들인 경험이 없거나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어나자마자 엄마 포부에서 충분히 위안받고 그때 수면의 아름다움을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우리 현실이 그러질 못했죠? 아기는 수면의 아름다움을 배운 대신 호르몬은 교란되고 불안, 스트레스, 공포가 온통 뒤범벅된 상태에서 마치 도망치듯이 엄마 포부에서 겨우 잠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아기들한테는 수면이 휴식이 아니라 도피처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제부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휴식인지를 가르쳐주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밤에 재우려고 할 때부터 시도를 하면 잘 안되고요 낮에 아기가 깨서 엄마랑 너무 잘 놀고 낮잠을 재울 때부터 그런 경험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우선 낮에 잘 놓으세요 어떻게 놓으냐고요? 그건 다른 기회에 아기 표정을 보고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 좀 피곤해 보인다? 아 달래면 잘 잘 것 같다? 아기 스스로 수면을 받아들이려면 아기는 엄마 얼굴을 본 상태에서 잠이 들어야겠죠? 그래야 주도적으로 자기가 잠을 자는 거잖아요 엄마 품에서 잠들면 엄마 얼굴을 볼 수 없죠? 안아줘도 좋은데요 최종적으로는 엄마 품에서 잠이 들면 안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엄마 얼굴을 본 채 잠이 들어야 합니다 저는 아기를 안고 있던 바닥의 눕힌은 아기하고의 놀이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애랑 놀 때는 전 올인합니다 놀이에 몰입되어 있지 않으면 엄마 품을 떠나는 순간 불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육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깨어있을 때 잘 노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습니다 엄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셔도 수면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나 제가 아기랑 충분히 놀았어요 아기 너무너무 잘 놀았어요 눈맞춤도 잘 됐습니다 교감도 많이 했어요 이제 낮잠을 재울 시간입니다 살짝 바닥에 내려놓아 봅니다 아기가 웁니다 전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그냥 안아줍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안고 있지만 아기가 제 얼굴을 정확히 보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잘 유지되려면 아기가 껴있을 때 충분히 잘 노는 관계가 빨리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기 얼굴을 보면서 저는 노래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든 노래예요 그냥 목적은 이 노래 자체는 아름답게 잠을 자는 노래예요 자 제가 불러드릴게요 가사는 딱 한마디입니다 눈 감아 눈 감아 눈을 감아 눈 감아 눈을 감아 가끔 왜 이때 바로 잠들지는 않습니까 놀이로 인지하게 이걸 반복해 주는 거예요 눈 감아 눈을 감아 눈을 감아 가끔 눈 감아 눈을 감아 눈을 감아 가끔 그리고 눈 감아 할 때마다 제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 아기 눈에 아빠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가 감았다 떴다가 계속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놀이라고 인지합니다 이런 놀이를 며칠간 지속하죠 그럼 아기를 안고 있는 대신에 잽싸게 아기의 반응이 좋을 때 잽싸게 바닥에 눕히고 아기 등을 손으로 싹 감사면서 제 얼굴을 아기 가까이 가면 마치 아기를 안고 있는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노래는 계속 돼야 됩니다 마주보고요 눈 감아 눈을 감아 눈을 감아 눈을 감아 그러니까 놀이 반 수면 유도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아기와의 눈 맞춤입니다 아기하고 나랑 상호작용이 되는 상태라야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점을 꼭 명심하세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노래를 좀 더 천천히 합니다 더 작은 목소리로 물론 아기의 표정을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해야겠죠 그럼 눈을 감아 가사에 아빠인 저도 눈 감고 졸린 표시를 보여주고 노래하면서 눈을 감았다 떴다를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아기가 눈을 감기 시작하고 마침내 눈 감아라는 노래를 들으면서 아빠 얼굴을 보다가 잠이 들게 되고 수면이 아름다운 휴식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죠 이런 관점에서의 수면 교육이라고 하면 저도 수면 교육에 동의합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요 다음 기회에